한미한국은 경제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호회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, IRA와 반도체 과학법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. 한미한국은 또 반도체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. 최첨단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, 첨단 소재 등 3대 분야에서의 공동연구개발, 기술실증, 인력교류 협력을 담은 협력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. 양국은 아울러 원자력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를 지속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. 또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. 이 밖에도 양국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다양한 전화를 통해 이뤄지고 있던 양국 간 핵심 신흥기술 분야의 파트너십을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로 격상시키는 협의체를 신설합니다. 한미 국가안보실에 차세대 신흥 핵심 기술 대화를 신설해서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, 배터리, 바이오,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 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.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총괄하는 고위급 컨트롤타워인 이 대화를 통해 양국은 과학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. 한국과 미국이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하며 첫 회의는 올해 하반기에 열릴 예정입니다. KTV 서한길입니다.